윤세윤은 몸말려 한창 말 안 들을 19살이죠 나 이제 20살이야 아니잖아요 나 고 20살이야 아니 아니야 뭐다 하지 마요 난 윤세윤은 왜 안 돼 언니만 그래 우리 스테이스 중에 유일하게 언니만 윤세윤입니다 윤세윤즈 윤세윤즈 키손재야 키손재야 노래 주세요 王 K 와 얘들 뭐야 나 모 corresponding ? 공화카드로인데? 아니! 딱 좋네 딱 좋아 에어컨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추웠는데 제가 앞에는 빛이 돼가지고 있어요 더더워졌어요 필요해요 여기 있다니까 요즘 미쳤어요 아까 저한테 계속 뽀뽀해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하지마! 놔! 이렇게 하다가 못 쓴다고 해왔네 연결 드리면 안 돼요? 박수! 박수! 뭐? 맞아서요 하나 둘 셋 박수! 아니 같이 치자고 해요 자꾸 이렇게 뜨잖아요 하나 둘 셋 박수! 태연 선배님이 위켄드 위켄드! 위켄드! 오케이 오케이 어때요? 괜찮은 것 같은데? 괜찮아요 한 번만 붙여주세요 아이사 언니가 탔나요? 네 아무도 없이도 이렇게 가끔은 눈 어쩜 다 잊은 건 아닌지 하나 더 남아있지 않은지에 다시 또 나타나줘 시끄러워 이거는 원래 제가 약간 두성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또 두성 천재거든요 대박 어디서 그런 소문이 어디서 그런 루머가 나왔나요? 으아 할로 다음 시간에 일찍 해요 살짝 아 오늘 많아? 심지어 해본 반 반 반 반 반 어허허허